2726님이 비주얼 시훈오빠 당당하게 나는 브랜뉴의 비주얼이다 외쳐주세요 제가 사실 브랜뉴의 비주얼은 아니고 이 중에서 또 밀려서 밀려서 타이틀을 한거지 제가 비주얼은 아니거든요 당당하게 얘기해주세요 당당하게 나는 이 자리의 비주얼이다 브랜뉴의 비주얼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 왜냐면 너무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훈이도 충분히 그러니까요 상위권에 랭크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시훈씨 생각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돈이 몇일 자꾸 이 자리라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4등이라 생각합니다 아 4등 4등 말고 1등 한번 뽑아주세요 아 1등이요? 아 더 어렵다 1등은 어렵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들 초롱초롱하시는데 근데 뭐 부근까지 이제 뺄 수가 없어요 아 이 자리에서 1등은 아무래도 저희 웬디 선배님이 아니라 아 아 야 이야 지세이스가 참잘했다 참잘했어 잘 넘어갔다 잘 넘어갔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어 진짜로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배울만하다 이거 멋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